안녕 백성들 요즘엔 브이로그가 대세라 하여 나도 시작해봤소 자 이제 그럼 뭘 하면 되느냐 특산품 먹방이 옵니다 네 한 번 음 맛이 질이구나 질이는 맛사옵니다 맛의 비결은 미혹한 질이 덕분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나라에서 인증한 특산품을 표시하는 게 어떻겠소 어명이오 전국 고장의 특산품에 나라에서 인증한 지리적 표시를 하시오 이 나라의 농산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지리적 표시가 마음에 든다면 마트에서 꼭 확인해 주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유방 특산물은 지리니까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를 하시오 이 나라의 농산물은 지리적 표시를 하시오